아주 못살리죠 공연 카운트에서 3붙째 준비를 하는 코수윤성민 3부 낮은 볼 순수하다 그렇죠 박가주 선진 자 타자가 힘없이 또 빨아 나오면서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리는 게 아닙니다 공연 골을 실천 공연 골이 훈적을 실천 지금 던지는 스프리트 이것이 바다의 담임을 뺐는데 아쉽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우 다행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몇 선수한테 말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이겼다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컨디션 좋았다고 몇몇 선수한테 말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도 오늘 자신있었어요 네 뭐 초반에는 직구 위주로 하다가 이제 투나싱 이후에 이제 슬라이더나 체인점을 섞어가지고 던진게 잘 활용된 것 같습니다 뭐 한 7회 정도부터 이제 위기가 한번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에라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만 막으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그냥 제 볼만 들었어요 네 뭐 저희팀이 작년부터 지금 계속 안좋은데 이제 선수들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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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